너무 힘들어 너무 경박스러웠어 미쳐도 날 띌 거 같은데? 진짜 딱 지켜볼 거 같아 정말 내게 나 안 좋아 지켜도 여자잖아 나도 지금 지쳤나요? 오늘은 승준이랑 낮술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용산에 있는 오우버에 왔어요 승준이 단골집이라 그래서 우리 둘이 낮술은 개 오랜만에 안 했네 처음이야 미안한데 한 번도 없어 있어 없어 언제 한강에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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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제가 요즘에 술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승준도 조만간 이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저 술 끊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11차입니다 말감자 하나 주시고요 라구 파스타로 주세요 스파라우스 계란 하나 먹을까? 네 우와 이거는 꼭 드시길 바랍니다 개맛있어 보인다 휴게소 알감자랑은 다르네 감자를 눌러서 굉장히 바삭합니다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알지? 안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따는데 나 근데 누구 앞에서 그렇게 딸고 싶지 않아 미친 애 같을 거 같아 근데 이래야지 나 그렇게 안 할래 너무 경박스러웠어 너가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낙수를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승준이 밖에 없었어 야 나 안 먹는다니까지 낙수록 기분이 좋은 거 같아 요만이랑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많아 정말 오버한 거 같아 낮부터 취해있는 내 자신이 좋아 왜? 승준이 같잖아 낮에 샴페인 먹을 때 샴페인은 너무 속에서 멘트하면 안 좋은 거 같아 샴페인 먹고 잘 해봐야 그냥 각을 좀 수시적으로 하세요 너 그거 존나하지 않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잘 배웠어 아주 이거 제재 파우치 이효리 화장빼보다 크다 오늘 오히려 뭐라고 해? 후취향 계속 너 얼굴 너무 뜨거워 너 얼굴이랑 목이랑 색깔이 너무 다르지 나 목에 화장 안했어 너 일본에도 그랬어 너 화지 색깔이야? 너무 죄송했어 너무 부끄러워 사장님 왜요? 얼음물 좀 주세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하면 어때? 나의 애정템 수현이 화장대 한 번만 보여줘 파우치 털어봐 그리고 너가 보면 화낼 만한 게 너무 많아 괜찮겠어? 어 파우치는 이니쉬 파우치 시작부터 젖었다 일단 라네지 또 광고지만 진짜 1세대 우리 예전에 광고했던 거 지금은 2세대 거 다음에 준이네 집에서 훔친 핸드크림 아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립 아이린 건데 진짜 좋아하는데 안 보여 저거 내가 봤을 때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이거 그것도 내가 산 거 아니야? 이게 없어 집에 그 다음에 요거 내 거잖아 주말로 미니어체 향수 항상 들고 다닙니다 우린 이제 행사에 가야 되니까 와 인플루언서다 우와 나 인플루언서 처음 봐 시각 갖고 왔니? 나 입 어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하 저는 오늘도 낮술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겠지만 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럼 화장하고 준이랑 미네누나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씻고 왔는데 메이크업은 이 라네즈 쿠션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라네즈 광고를 진행했었거든요 라네즈 최고 그때도 제품력 너무 좋아가지고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라네즈는 개선됐으면 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돼서 새롭게 리뉴얼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시면 쿠션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사용하기 너무 꺼림칙하단 말이야 구멍이 있는데 쿠션을 커버해주는 제품을 여기다 툭 끼우면 쿠션이 떨어지지 않아요 흔들어도 떨어 어 흔들면 떨어지지만 흔들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 돼 있어요 이걸로 한번 피부를 보여드리는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커버력 장난 아니죠 얇게 커버할 수 있어서 올리브영 가시면 라네즈 쿠션 다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컬러를 찾기 좀 쉽겠죠 수부지나 건조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 매트 제품이 세미매트로 리뉴얼 됐다고 하니까 지속력 생각 안 하고도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올리브영에서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기획 세트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쿠션을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면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세요 태닝 피부나 어두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5호까지 사용하시면 되고 화사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 호스 하나 밝혀서 사용하시면 좋고 모든 화장품은 행사할 때 구매하셔야 돼요 라네즈 쿠션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술 마시러 고고 어 저기 있다 왜 이렇게 어려 보여 누나 어디 가서 화장 좋아하고 가자 왜? 창피해 뭐? 뭐 먹을 거야? 우리가 여기 편의점에서 사볼 수 있어 왜? 나 진짜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은 채미네랑 명동투어 아니야 그러면 서서투어야 서서투어라고? 아니 음식점을 가는데 왜 편의점에서 김치랑 햇반 하나만 사갈 김치랑 햇반을 산다고? 싫어 채민이가 사준 키빌 오니즈카 타이거 한국에 없는 일본판 땡큐 버섯 우리 2%에 중요해 난 여자네 훈련 대낮부터 컨디션 저 완전 미쳐서 날뛸 거 같은데 오늘? 괜찮겠어? 니가 안 괜찮지 나야 술 안 먹은 내가 제일 유치다 오늘은 명도 서서투 헐 아 진짜 서서 먹어야 돼? 아니요 진짜 서서 먹어? 거짓말 앉아 있을 때 있지 진짜 서서 의자가 없네? 용담이 아니고 진짜 서서 먹었나봐 용담 아니에요 갈비 좋네 오직 고기로만 쓴 거 아니에요 아 순발리라고? 응 고기 달라고 진짜 또 내 우와 너무 맛있어 나의 초월 1순위 여기까지 있어 내가 정치만 말짱하면 7군데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떡해 이렇게 맛있어? 와 최민혜가 이런 데를 추천한다고? 너네가 하푸를 나보다 먼저 가는 걸 입력해 주십시오 믿고 먹는 드녀언니 맞지? 진짜 서서 먹는 장점이 뭐야? 소아 아우 한 번 먹고 스커트 한 번 한 번 먹고 스커트 한 번 한 번 먹고 스커트 한 번 괜찮다 남자친구가 처음 소개할게 여기를 내려봤어 응 이건 레스토랑 너무 좋아해? 이쁘게 드레시업 다 하고 머리까지 하고 향수 다 뿌리고 나도 여기가 좋을 거 같아 레스토랑보다 그런 거다 내가 계산해야 되잖아 광고 한 번 들어가고 시작할게요 너무 신기해 빨리 내놔야 돼 이렇게 연기해봐 아니아니 그래도 너무 신기해 사람들이 오고있어 오우 페이스트 너무 예쁘다 짜인데 이거 이거 되게 촉촉하고 진짜?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오오 커버리 장난 아니야 누나 이거 누나 써? 내가 누나 줄게 너무 당당해 진짜 이거가 안 당당한데? 혜민혜가 배고 힘든데요 아 진짜 가자 우리 지금 플레이스테이 하나 잡으면 진짜 다 부셔버릴 거야 근데 혜민혜가 진짜 재밌다고요? 진짜 재밌어 주션 좀 뭐라 해야 되나? 나는 이런 게임이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돈을 모아서 자꾸 뭘 사야해 계속 캐시가 무조건 보다 게임에서도 마법을 공부해서 써야돼 그냥 바로바로 쓰고 싶은데? 난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데 게임에서 10원 20원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아이돌을 하는 거 얘는 큰 미션을 깨서 큰 돈을 모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버섯 주어가지고 새장에 팔아가지고 200원 벌이고 이거를 되게 열심히 나 진짜 좋아해 그거 그래서 큰 캐스트를 못해 그거 하나가 질려서 그만둬 서서투어 첫 번째는 서서갈비였습니다 다음 내가 봤을 때는 커피숍 커피숍 가잖아 커피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 여기 고기가 어디 갔어? 집에 왔어 플레이스테이저 가 내가 고기 오거든 아까 먹으려고 늦어놨는데 다 먹었다 여기 강추 우리 시간이 촉박해 20분 걸어가야 돼 아 개호바야 훅 먹으러 갈 거잖아 배부면 되겠네? 아니 휴폰도 나랑 안 먹었던 데 갈 거야 휴폰도 조심해 확실히 이제 배불러가지고 어디 가든 상관없어 잘 먹었어 민혜야 잘 먹었어 일본에서도 민혜가 만평하고 그럼 재훈아 재미네다 재훈아 옷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어부의 아들이야? 귀엽지? 하나도 안 귀여워 나랑 놀자고 나랑 놀자고? 나랑 놀자고? 자 놀자 너 누나 연행에 가는 거 같아 거기에 앉을 수 없어 뭐야 봐봐 내가 그럴줄 안 왔어 여기 안 왔었잖아 여기 의자 또 없어? 소소 없는 거예요 여기 바에서 여기가 어딘지 설명하라고 커피숍 스탠드업 플리즈 아 간판 이름이 스탠드업 플리즈야? 너무 매력있다 콩파나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도 하나 먹을까? 안녕하세요 머시답니다 유치다라고도 안녕하세요 유치답니다 사서 먹는 에스프레소가 왔습니다 진짜 사서 투어인가 봐 기분 좋다 아 근데? 나의 스탠드업 디센트다 그럼 내 거야 내 거 나 에스프레소가 다니는 남자 원소주 먹는 남자 맛있다 밥 비만 먹어 밥 비만 먹어 맛있게 맛있다 좋아한가? 와 맛있지? 야 좋아 나 한입 먹었다고 김밥을 때려서 하면 거의 다닐 것 같아 어때? 두 번째 포스? 절로야 나 여기 진짜 좋아 두 번째 맛있래요? 저 다 맛있어요 근데 이거 거의 꽃가량 유단이 맛있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애기인가 봐 단 게 좋아 직업문제는 쓰자 아 그건 아니다 소소갈비집 아줌마님들 의사 딱 중에 있더라고 가거를 안 쓰고 내 알려드리는 네가 왜 갖고 왔어? 왜 왜? 내꺼 네가 왜 갖고 왔어 근데? 네가 두 번째 갔어 아 그래? 언니 입국하세요? 네 저희 입국에 나를 찌로 떡 치는 거예요 지금 다 떡질 저 이거 오늘 광고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안녕히 가 볼게요 여기 순지 떡혀 하는 거 맞지? 최민의 연행회 이거 아 왜? 여기래 마켓시티 여기는 새운 상가 누운 상가 아 새운 상가여서 새우 먹는 거야? 알아? 여기 온 거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고 벌어온 이유가 이거야? 진짜? 진짜? 서서 먹는 거 같아 맛있겠다 여기는 서서 먹는 순댓집이고요 맛있어? 너무 냈어야 돼 괜찮아? 세번째 집은 어때? 별로야 꼴따구가 쳐돌았네 여기 셰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류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멀리서 목소리는 들어가는데 앵글은 저 멀리야 백종원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느낌 나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데 어 이거 죽인다 흠지 느낌 맞잖아 음 간이 되죠 나네즈가 촉촉해 간이 되죠 진짜 맵나 민혜야 너는 먹는 게 행복해? 현물에 현물 같은 거 아 진짜요? 저요? 아 저는 엄마예요 어 유일하게 안 믿으셨어 너무 좋아 엄마 드림 그만 치라고 너 싫어하면서 왜 자꾸 해 어 나 그거 놔줘 나 그거 좋아해 기억나지? 기억나지? 처음엔 안 먹어야 되는 거? 네 싫어 빨리 고마워 저거 뭐야? 저 흰색깔 보기 딱딱해서 그게 뿔살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 뿔살이라고 근데 이렇게 신경질 내면 사람들이 너 신경질 내는 사람으로 알아 괜찮아 누나랑 근데 너가 다 먹을게요 왜 콧물 흘리는 세개 끝까지 먹는 거야 이제? 아 대단하다 누나 진짜 힙스터다 힙스터 힙스터 200이 장난이 아니야 아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뭐 잠도많이 잠도많이 감사합니다 어 아니요 언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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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배불러 네 배불러 오늘 사람 괜찮더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녁들이 입맛을 날아요 아 알죠 오늘 1kg를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때? 별로야 얘 죄인가봐 어때요? 오늘 많이 즐거였나 봐 너 귀여워 나 너가 즐거워도 너무 싫어 너 귀여워 왜 이렇게 못된 신뽀야 앞으로 해야 될 게 있어 어 힐링투어 어 시장투어 어 사파리투어 몰라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기억하네 아냐아냐 나 메모리 해놨어 나 사파리투어도 가보고 싶어 그럼 가지 말고 파티 그래 누나 이 투어는 몇시에 끝나? 내가 취할 때까지 믿고 먹는 미네트워 서서투어 스피또 승준아 누나가 로또 샀는데 우리게 뭐야 얼굴 떡칠해서 그래요 라니지 라니지로 떡칠했어요 로또는 여기 물치로 로또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빨리 일어나 유승준 앉으면 안 된다고 제 젊은 스키가 못해졌어 그랬어 어 저기 갈라 그러네 야 거기 안 갔어? 너 맞지? 너 저기 와인 가게 백만한 얘기할래? 백만한 얘기할래? 어? 민혜야 너 그냥 가만 안 둬 너 그냥 가만 안 둬 너 그냥 가만 안 둬 야 얘 민혜야 민혜야 너 왜 저래? 이씨 돈 없어서 저게 못 들어가고 재훈아 너는 로또에 안 들어온다면서 아씨 여기야? 깜짝이야 죽어버려 진짜 여기 안 가 여기 아니야 왜 여기 좋아 여기 안 가 잘생겼다 우리 재훈이 소원 올리지 말랬지 아 재훈이야 개간지 개간지 아 왜 저 새끼는 항상 저래? 용산까지 가야돼 용산? 아 이런나봐 자전거 타고 가자 우리 용산역을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가 여행을 꺼 아 새끼야 일로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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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로에서 만나서 삼각지에도 지켜라 나 일로와 우리 콘텐츠는 낯술이야 몰라 몰라 해가 지면 헤어지는 거야 여기 옆에 이런 거 좀 안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거 어디서 찍어줘 지켜줘 여자잖아 나도 올해 들은 것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야 이번 썸네일은 어떻게 웃기게 찍어 아니 이번 썸네일은 어떻게 주지? 아니 이거 하이보 먹을 거야? 하이보 여기는 용리남길에 있는 키도입니다 키도 키보 키보 굉장히 일본 현지의 느낌으로 살려져 있는 안녕하세요 유치덤입니다 여기 맛있다 여기 신기하다 여기 재밌다 여기 재밌다 스프리트 푸드파이처럼 찍는 거 아니야 여기 이 나폴리탄을 먹어보면 그 집에 음식을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뭐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별로야 우리 이제 해지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움직여야 돼 갑자기 해지면 우리 끝나는 거 알지? 나 오늘 망사 아 재수없어 아 재수없어 오 씨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이게 빠지네요 왜 이렇게 입에 너무 매력있다 여기 너무 고장스럽다니? 네 얼굴이? 재훈이 엉덩이에 누가 이랬어 솔직히 말하면은 너 이거 JTV 촬영도 이렇게 할래? 케하게 누나 나는 서서투어랑 안만나봐 너무 힘들어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랏술투어 끝 해가 뜨고 끝 처음 울 혼미 지금 지쳤나요? 정하다, 진짜로, 땡큐 라네즈와 함께합니다 라네즈와 함께합니다